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방심하면은 금방 폭발하듯이 늘어나게 됩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는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은 특정 시점부터 미친 듯이 빚을 늘려가는데 결국 그것은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로 파국을 막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날 한국의 경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 국가신용도가 올라갔고 상하능력에 대한 까닭없는 자신감이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어서 신설종합금융회사는 세계시장의 저금리 추세에 편성해서 마음껏 단기 외체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돈을 더 쓰도록 빚을 더 늘려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우리나라의 외체는 439억 달러를 불과했습니다 1996년도에 불과 4년 만에 2.4배가 늘어난 1047억 달러로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푼의 달러가 아쉬워서 우리는 근무기에 대일에 서게 되고 IMF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것이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빚 늘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마치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일단 빚을 내다가 돈을 퍼붓는 식입니다 제 눈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195조 원이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36%에서 45.1%로 무려 3년 만에 9.1%가 늘었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일종의 마지노선 40%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2021년도 국가 예산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초수퍼 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무려 예산 규모가 54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1년 한 해 동안 단 1년 동안 국가 채무는 130조 6천억 전년 대비 15.3%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집권 3년 동안 195조 원을 늘렸는데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단 1년 사이에 다시 빚을 130조 6천억 정도 늘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빚을 늘린 거죠 간단한 셈을 하더라도 200, 300, 한 20조 이상 정도의 빚을 집권 4년 동안 늘려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빚을 내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면 속이 휘둥그러질 뿐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국채를 짊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예산에는 국민 고용보험 3조 원 정도가 포함이 되고 더 황당한 것은 1인당 매달 10만 원을 지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62조 4천억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62조 4천억 정도가 있는 돈을 갖고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다가 돈을 쓰는 겁니다 빚을 끌어다가 공짜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눈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회인 2020년 말에는 국가 채무가 천조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정부가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40%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국가 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모두 빚을 끌어다 진통효과를 거두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마중물 역할이 아니라 갚으려면 피 눈물 흘리고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돈을 탕진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빚을 늘려놓으면 생산 인구들은 줄어들고 출산율은 줄어드는 상태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백조 원 정도의 빚을 늘려놓으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겠는가를 예상하게 되면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전문가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했던 이만우 명예교수는 재무전문가로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국가 채무급 등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채 발행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한국은행의 국채 추가 인수는 연간 화폐 발행액의 증가분의 10조 원 정도를 초과해서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국가 채무 비용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채가 국내 보유분이고 그러니까 국내의 자산가들에 의해서 보유분이고 외국인 출신 보유비율도 30% 미만이다 넷째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와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및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외환관리 부담이 무척 큰 국가이다 2019년 말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 자산총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양적 완화 여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 번째 한국의 경제 살리기는 미국이나 일본과 그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국채 발행을 늘려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기보다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나누어주기보다도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매결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고용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기업의 도산도 망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한꺼번에 회수하기 시작하면 외환위기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돈을 쓰기 위해서 띄우는 착한 부처라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남기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임 중에 위기를 맞지 않는다면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은 부의 유산을 다음 정권에 넘기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헛듯한 빚은 착한 빚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망각하고 빚을 끌어다가 돈을 써 제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 또 예산에 포효암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고용보험 3조원 그리고 매달 전국민에게 10만원씩을 제외하는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학대 실시하는 기본소득제에 62조 4천억 정도의 돈을 반영한 것은 정말 빚을 끌어다가 국채를 바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돈을 쓰라고 독려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개설했습니다 GONG TV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방송도 방문해 주셔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그 영어방송이 한국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적극적으로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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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tir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